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또 제가 예정하는 코스 매장에 한 번 갔다 왔어요 저 옐로우 컬러가 요번에는 메인에 있었는데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저원이랑 또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라구요 카키랑 옐로우 오렌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또 코스 신발에 되게 항상 관심이 많은데 저 쪼리형 샌들도 너무 예쁘죠 근데 품절됐대요 이번에 주얼리도 너무 예뻤고 이렇게 진짜 애쉬드한 옐로우가 진짜 눈에 너무 띄어요 저거 너무 사고 싶었어요 볼드한 느낌의 목걸이 코스는 가보시면 섹시한 벌로 컬러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어서 참 그루핑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번에도 일주일 코디 한번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월요일은 일단은 항상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 라임 니트에 블랙 A라인 스커트를 입었거든요 정말 제가 평소에 정말 제 옷 같다고 느끼는 그런 룩이에요 일단 니트는 되게 터치가 부드러웠고 저렇게 넥 라인이 이렇게 말림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드롭 숄더고 보시면 되게 루즈하죠 저처럼 살짝 상체가 빈약하신 분들은 저런 루즈한 느낌을 입으면 더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을 좀 뿜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커트 보시면 저렇게 D링이 있는 제 원단 벨트가 세트거든요 그리고 아웃포켓이 정말 큼직한 아웃포켓이 있고 저 벨트 길이가 허리를 한 바퀴 돌고도 저만큼이 남아요 근데 저것도 되게 멋스럽죠 기장은 아주 마이크로 미니 정도는 아니고 무릎에서 한 20cm라고 해야 되나 적당한 미니 스커트라 저는 좋았어요 너무 짧으면 또 출근하기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저거는 정말 출근 후구로도 손색이 없어요 역시 또 제가 메고 갔던 가방이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저는 웨빙테잎의 느낌이랑 잘 어울리죠 니트는 되게 큰 오버사이즈라서 제가 32사이즈를 한번 입어봤고요 스커트는 보통 제 정사이즈 36사이즈를 입은 모습이에요 화요일은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이건 오렌지 섹션에 있었던 오렌지 스트라이프티의 카키 바지 이것도 뭔가 좀 공식 같은 거죠 오렌지의 카키 근데 제가 터치가 부드러워서 저걸 이렇게 표면을 만져본 거거든요 진짜 코스는 면티 하나도 참 퀄리티가 좋은 거 같아요 바지는 되게 놀랍게도 36사이즈가 너무 커서 제가 34를 입은 모습인데 34도 되게 허리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는 로우웨이스트 팬츠예요 그래서 뭔가 허리 위로 입는 바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그걸 감안하고 입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살짝 백입핏인데 너무 예쁘죠 턱은 없어요 근데 그냥 약간 전체적인 라인 느낌을 밑단이 좀 좁아지는 느낌의 팬츠인데 면 팬츠 제가 참 좋아하는 저런 룩이에요 저게 저기에 뭔가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치면 더 뭔가 완성된 느낌으로 보여질 거 같죠 너무 좋았어요 저 오렌지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다양한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스트라이프 티도 하나 여름에 있으면 잘 입으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수요일은 약간 드레쉬한 느낌으로 비스티의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힙 라인까지가 H여서 여유있게 M사이즈를 입은 모습이고요 끈이 저는 저렇게 비스티 원피스일 때 진짜 얇은 코드 같은 느낌의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러면 더 여성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이 원피스 반전은 백이죠 백 백이 거의 허리선까지 파여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은 단정한데 뒤는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되게 예뻐요 진짜 여성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옆이 저렇게 트임이 있어서 걸을 때 살짝살짝 다리가 보이고 저렇게 스판기가 있어서 굉장히 잘 늘어나는 원피스예요 저 끈은 실제로 조절이 가능한데 제가 저거 좀 복잡해서 저걸 조절하지 않을 때 살짝 더 위로 올려 입어도 되고 안에는 이런 거 입으실 때 저렇게 흰티를 받쳐 입으실 때 저렇게 슬럽 있는 그냥 민짜티 말고 소재감이 있는 저런 티셔츠를 입어주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휴양지 같은데 만약에 놀러 가시면 안에 그냥 탱크탁 같은 거 입으시거나 그래서 얘 뭔가 백리스처럼 보이게 해서 입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요일은 정말 코스하면 또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라이트 카키색 원피스 약간 디베이지 같은 저런 컬러의 부인의 우븐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저렇게 맞추름이 되게 크게 있어서 되게 여유 있는 A라인이고 가슴 앞부분에 보시면 저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벌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부인에게 깊어도 신경 쓰이지 않으실 것 같고 보시면 되게 여유가 있죠? 앞에 깊은 맞추름이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밑단도 그래서 굉장히 밑단 라인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코스는 뭔가 핏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 원피스는 제가 정사이즈 36사이즈를 입은 모습이고요 기장감이 무릎에서 약간 올라오는 정도예요 제 키에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통이 넓은 원피스여도 여름에 정말 하나만 입고 나가면 너무 시원한 원피스예요 저렇게 그냥 가방 메고 샌들을 좀 저렇게 러프한 느낌으로 신어 주시면 더 좀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밑에 블랙 삭스를 하나 신어줄 걸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자 금요일은 보시는 것처럼 좀 뭔가 드레스업한 느낌도 나고 칼라감에서 뭔가 쨍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보시면 저렇게 네트로 되어 있는 조직에 골드사가 믹스되어 있는 루즈한 핏의 저런 풀오버에다가 밑에는 그냥 진짜 골지 원피스거든요 근데 칼라가 다 했죠 얘는 저 옐로우 원피스를 전면으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걸쳐주는 느낌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직이 너무 잘 보이죠 골드 메탈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딱 까슬거리지 않고 굉장히 터치가 부드러웠어요 얘는 너무 루즈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X 스몰 니트를 입은 모습이고 노란 원피스는 S 사이즈를 입은 모습이에요 요런 건 또 밑단이 딱 붙어 줘야 예쁘니까 보시면 진짜 뭔지 아시죠 그냥 우리 왜 나시 같은 거에 많이 있는 골지예요 바디라인에 딱 붙으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런 니트를 하나 입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넥라인에 살짝 이렇게 안에 원피스가 보이게 입어 주시는 게 좀 팁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소맷단을 좀 접어 주시고 코디의 스타일링 팁은 별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한 끝의 차이는 저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고 얘는 좋았던 게 제가 사실 상체 가슴이 은약한 편인데 굉장히 조금은 그래도 제 원래 볼륨보다 좀 글래머러스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주말에는 조금 편안한 룩을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는 좀 스타일리시한데 편안해요 이 점프 수트도 제가 몇 번 코스에서 계속 다양한 점프 수트를 입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입은 점프 수트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체형 커버에서 진짜 갑 얘는 정말 넥도 그냥 저렇게 고무줄 허링이에요 여러분 소매도 소매끝도 고무줄 그러니까 내 두께랑 상관없어 그리고 허리가 정말 통짠데 스티링을 조이는 거에 따라서 느낌을 되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쏙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좀 그냥 뚝 떨어진 느낌이 예쁜 것 같아서 좀 느슨하게 잡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뒤도 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홀트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엽기만 하지 않아요 이 점퍼 팬츠는 그냥 되게 동네 나가도 괜찮고 사실은 출근해도 괜찮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간 점프 수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체형 커버 하고 싶으시고 그렇지만 좀 스타일리시 하고 싶다 하실 때 저런 거 괜찮거든요 인부복으로도 괜찮고 자 그리고 대망의 일요일은 코스의 대표 시그니처 화이트 원피스를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전에도 제가 입었던 화이트 원피스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다른 화이트 원피스를 좀 열심히 찾아서 입어봤는데 얘를 입은 이유는 저렇게 안에가 사실 안감이 있어서 비침이 없어요 화이트 원피스 입을 때 제가 좀 고민됐던 부분은 좀 커버가 돼서 얘를 한번 입어봤고 절개선이 엄청 많아서 정말 풀 분량이 엄청나죠 밑단에 보시면 진짜 얘도 또 군더더기가 없죠 얘도 그냥 핏이 다 하는 애예요 저 보시면 저렇게 화이트 안감이 있어요 이건 비침 걱정 없으니까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뒤에는 맞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포켓이 있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 원피스인데 왜 이렇게 예쁜 거냐고요 코스는 얘는 제가 사이즈가 사실 너무 커서 3위를 입었는데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정도는 작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어깨 가득 같은 것 같으면 또 그냥 출근해도 돼요 근데 제가 굳이 굳이 대망의 일요일을 장식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넣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핏이 예쁘죠? 이번에 저희 은방울 담매가 준비한 코스 영상도 여러분이 쇼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장에 한번 둘러보시면 예쁜 거 많으니까 또 좋은 쇼핑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